미얀마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지 여사, 5.18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 패터, 생애 한가운데를 쓴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 그리고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과 기무부대장, 광주고검장과 광주지방법원장.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피는 게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모두 광주 명예시민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광주인 B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분석 결과를 보도합니다. 광주시의 1호 명예시민은 미국의 헨리 대주교입니다. 까리타스 수녀회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를 증진시킨 공로로 1966년에 명예 광주시민이 됐습니다. 광주의 장애인들을 돌봐온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 광주에 수많은 예술작품을 기부한 제1교포위세 하정웅 씨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13년에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이분들처럼 명예시민증을 받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줬는지 의아해할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정원 광주지부장이나 기무부대장, 광주를 거쳐간 검사장과 법원장들도 무더기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선시장 시절에는 30년 동안 32명, 그러니까 1년에 1명꼴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반면 2008년에는 한 해에 무려 19명이 한꺼번에 명예시민이 되는 등 2005년 이후 11년 동안 70명이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선 때 단 3명에 그쳤던 내국인은 민선 때는 39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기관장이었습니다. 주된 수여 대상도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안보 분야에서 문화체육 분야와 기관장, 정치인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역대 시장 중에서는 박광태 전 시장이 8년 동안 36명에게 강훈태 전 시장은 4년 동안 26명, 관선 때를 포함하면 29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